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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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바람이 이게..뭔일이야 나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엄청 불고 있고 아 미쳤다 미쳤다 나뭇잎이 우리 집 안에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와 이거 다 치워야 되네 미쳤네 세상에..뭔일이야 바닥 다 젖었는데.. 캐티오도 난리가 났네요 다 치워야 되겄네 어둠이.. 어둠이.. 저기있다.. 다 치워야 되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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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개구리다 얘네 걔네 아니에요? 우드리가 맨날 잡아온 애들이 얘네들인거 같아요 이렇게 창문 타고 2층까지 올라갔다가 고양이한테 잡혀버리는거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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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